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시고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해요 배텐이 추석을 맞아서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더빙 신 안윤상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형이 어디서 목소리 좋다는 칭찬을 듣고 오더니 자꾸 이선균님 성대모사를 합니다 이선균님께서 내 성대모사가 쉬워보이냐고 1침 좀 날려주세요 형한테 이선균의 1침 야 하지마 내 목소리 좀 갖고 그만 좀 갖고 놀아 하지마 알았어 자 어 저기 요즘도 혹시 봉글레파스타 자주 드시나요? 안 먹어 안 먹어 물렸어 예 예 성지해장국 좋아해 역시 다 성지해장국 하나 양평해장국 둘 아 너무 좋아 나 국밥주 차릴거야 아 역시 레벨이 다르네요 버럭성균 똑같다고 하신 분 있고 짜증내는 길이까지 비슷하다고 조진흥씨가 뒤로 와갖고 나 선지해장국 질 잘하는 데가 있는데 어? 너는 내가 특별히 맛집인데 안 먹어 하하하하하하하 알았다 몸무게가 0.1톤에 가까워진 제 남편 건강을 위해서 뱃살 좀 빼라고 장채씨 목소리로 1침 좀 해주시고 삐칠 수 있으니 사랑한다고도 전해달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노래로요? 1친도 부탁한다고 장채 버전으로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장인수로 해갖고 아니 후렴이 아니고 저기 코러스라고 하죠? 코러스를 그냥 이어서 해볼까요? 장인수로 잘 말아야 하하하하 가지마라 하하하하 행복하니 하하하하 떠나지 마라니 가네 하하하하 나를 잊어주라 잃고 살아가야지 하하하하하하 나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래 나는 하하하하하하 내가 아프잖니 하하하하하하 내 걱정은 너 집 말고 또 나가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장채씨는 혹시 최근에 거짓말을 해본 적 있으신지? 거짓말? 예 이야 나는 거짓말 안해도 된다 거짓말 왜 하니? 하하하하 하하하 저는 TV 홈쇼핑 볼 때마다 팔랑팔랑 귀가 흔들립니다 주문전화를 하고 있는 팔랑귀인 제게 일침을 좀 날려주세요 안윤상의 일침! 하하하하 이순재입니다 하하하하 안숙아 하하하하 그만 사 하하하하 뭐하는게야? 하하하하 집안사님 거절낼 일 있어? 하하하하 뭐 난념 하하하하 하지마 하하하하 샀다면 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예 이순재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잖아요 예능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깐 오랜만에 허준 시절의 목소리를 하하하하 아니야 난 하이킥이야 하하하하 그 허준은 언제적이야? 아 그런가요? 그거는 저기 그 아유 너 한참 오래전이 하하하하 허준은 누가 아니야? 하이킥이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이게 이거다 이거야 그거가 있어가지고 아 대바리아버지급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? 아유 그건 기억도 안 나 하하하하 나 초등학생태야 아 그 기억은 아냐? 이순재 선생님 어떻게 쇼핑몰 이용 안 해봅니까? 홈쇼핑 이용? 보험 하하하하 보험 보험 오니 그럼 네 감사드리구요 요사사지 나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평일엔 옷 갈아입기 귀찮아서 회사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합니다 아 맞선도 소개팅도 귀찮아서 안하고 그래서 솔로 노총각입니다 저 좀 혼내주세요 안윤상의 일침 하하하하 네 유혜진입니다 하하하하 아유 저 혼자 사시는 귀찮은이들 직장인이시라구요? 하하하하 옷 갈아입기도 귀찮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저기 솔로 노총각이시네? 하하하하 아유 저도 그래요 저도 솔로 노총각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그러시면 안되지 하하하하 그래도 포니를 좀 꾸미주셔야지 안 그래요? 나와봐요 나 꾸며도 이렇게 아직 노총각이잖아 하하하하 근데 안 꾸미면 어떻게 되겠어? 계속 노총각이야 하하하하 우리 둘 다 좀 힘 좀 내버리십니까? 하하하하 아 지금 그 광고에 나오신 목소리인지 아니면 고광렬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고광렬이요 고광렬 고광렬이신거예요? 하하하하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? 아 뭐 잘했어요 잘 계시고? 예 무소식이 흰 소식이니까 뭐 이렇게 소식이 없잖아요 그럼 잘 있는거지 뭐 예 아 영화 또 기다리겠습니다 예 영화 좀 많이 받으시고 네네네 예 감사드리고 뭘 찍고 있나 근데? 하하하하 배성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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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배성재처럼 되고 싶다 아나운서의 끝 아나운서의 완성 배성재 배성재